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복음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복음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이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이 복음 중심의 삶 복음 안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결론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두 가지 차원의 일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와의 분명한 차이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직 나에게 이 폭발적인 능력과 경험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지금 주님을 찐하게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깊이 경험한 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 27, 28절까지를 쭉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부른받아가지고 교회가 되었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 기준으로 능력이 많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7절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이 세상 기준하고는 완전히 천하가 뒤바뀌는 어떤 기준 또는 가치관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 또 누가 복음의 평지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냥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 왜 줄인 자 배고파하는 자 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세상적으로 복받는 것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받는 것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고 싶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능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문벌 좋은 자가 되고 싶은 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없는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뭐예요? 가장 강력했던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했던 애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또 그 약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뭐예요? 온 세상 민족을 위한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래된 게 아니고 저거는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왜? 줄인 자들을 기뻐하시죠 없는 자들을 기뻐하시죠 애통하는 자들을 기뻐하시죠 왜? 그런 자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놀랍도록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를 세상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의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강함이라 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7절 28절은 결론적으로 29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자랑하는 자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그 고백 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바울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거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공동체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방언의 은사들 또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 막 받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하고 주님을 빼버리고 자랑하면 결국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그거 자랑하면 그거 주님 자랑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찬양으로 모든 마음들이 모여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내 자랑으로 자꾸 바꿔서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 때는요 공동체가 점점 굳건해지고 권고해지는데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내 자랑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파열음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그냥 해보면 알아요 내 자랑할 때는 내 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내 자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나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반드시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왜? 자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약한 자고 연약한 자고 힘없는 자고 문벌 좋지 못한 자고 능치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뀌어 갔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위대한 고백 나의 나댄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받은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공동체를 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에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라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맥락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보다는 주님께 받은 은사들을 자기 거라고 소유화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언받은 사람들은 봐라 나는 신령한 언어를 하지 않느냐 너는 뭐 할 줄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 해봤자 뭐하냐 나는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남한테 도움이라도 되지 어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나는 선포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방언 해석할 수 있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누가 잘났니 못났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받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리더 한 명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시킬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죠? 얼마나 자랑질을 많이 하는지 사도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자랑 이야기하는데 좋다 내가 누군지 내가 한번 자랑해보겠다 해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아주 분노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사도바울보다 나아 같이 새벽 예배 본문 말씀 따라오셨으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아볼로파가 나오고 바울파가 나오고 개바파가 나오고 그리스도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자기들의 어떤 분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했겠죠 아볼로는 얼마나 말을 잘하냐 설교를 들으면 그냥 와 그냥 쏙쏙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너무 말로는 하여튼 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말이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저희들은 미친 소리하고 있네 나는 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사도파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아 그럼 내 자랑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뭐 정통성 따지는 사람들한테 나도 유대인의 정통성을 따지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힘들다 자신들이 더 많은 사람보다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어 내 수고한 거 쫙 열거해 볼게 하면서 아무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약한 거 내 자랑할게 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진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야 나 이거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바울이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는 몰라요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눈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어쨌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이거 너한테 허락해 줬어 왜? 이거라도 없으면 지금까지 열과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너는 교만한 마음이 들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는 것으로 착각할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거라도 없으면 너는 끊임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삶 복음 중심에 있는 삶 그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연약함 이야기하는 거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한자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은 이미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한 것 들어가면 아이고 내 명예가 또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그거 자꾸 가리려고 노력을 해요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랑 점점 괴리를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마저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옷을 입혀주시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 사도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밖에 없더라 내가 많이 수고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명함 드림을 이뤄봤자 다른 사람들은 괜히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마음만 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러나 사도바울이 약한 것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오히려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바울의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도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50부, 100부인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지적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손붙잡고 같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함께 경험하십시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공동체의 파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전과 후 디모대 전서하고 디모대 후서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본문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삼중 정체성 나는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 실제로 수대반이 순교할 때에 내가 그것을 오케이 했던 장본인 자기 마음속에선 분노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분리하는 자로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대 후서 11장 1절에는 은혜 받은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디모대 후서 1장 11절 말씀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는데 복음 때문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암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복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전과 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열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 읽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연습이 삶의 라이프스타일로 정착되지 않으면요 금방 아는 데 주 밖에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아는 모든 수고가 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할 때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게 돼요 나는 저 사람 봐도 왜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해야 되지 누구는 뭐 안 바쁘나 나도 힘든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네 와 주일 한번 땡 하면 그냥 끝이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수고가 너희들도 나처럼 수고해라 그 말 하기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박해자여 비방자여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받았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있었다면 내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복음 안에 거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찬양하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없으면 바리세인적인 자랑만 할 거예요 바리세인들도 똑같이 자랑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금식 꼭 하고 시장통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옷은 청결하게 입어서 옷 모든 것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 수를 세게 넣었고 그렇죠? 십일조생한 보통 사람들보다 열 배나 더 힘들게 그렇죠? 뭐 회양과 박하와 별별 것을 다 내가 다다닥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말씀을 내가 또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 그거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은 주 안에서의 자랑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강한 걸 자랑하고 있는 자기 자랑이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사는 자의 기쁨이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받은 자의 이 반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주 동안 로마서 한 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서론 부분 일장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복음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 받았습니다 그러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찬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다른 것 해결해주면 그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에 놀라운 구석의 사랑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과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 복음 안에 있는 삶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 넘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정말 잊지 않고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사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의 이야기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안에 자랑하는 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들 sha